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의 신성공인입니다. 오늘은 중리동매가 착한 매물을 보러 왔습니다. 대전 전체적으로 볼대 대지 50평대가 4억선은 도로변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금매가로 나왔네요. 주인이 바뀌면 건물은 조금 손을 봐야 하니까 필요사항만 보겠습니다. 관리업체는 없고 자가관리인가 보네요. 관리업체는 없고 자가관리인가 보네요. 3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관문부터 리모델링한 느낌이 나는군요. 신발장과 중문도 설치했어요. 방 3개와 거실 부엌 그리고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어요. 거실을 들어서니 집이 환합니다. 오후 시간 햇살이 쨍하고 화사합니다. 싱크대도 모두 교체를 하였네요. 방 3개를 볼까요? 뺨을 부엌 안방이 코너로 창이 양쪽이라 환하네요 샤시가 이중창이라 소음이나 방음 방풍도 좋겠지요 오늘 하늘이 넘 멋지게 뭉개구름이 떠나니네요 부엌은 분리공간으로 되어있구요 양쪽 다 막히지 않아서 좋습니다 주택가인데 코너라 옆에 보행자도로도 있어요 전등도 LED로 바꾸었네요 화장실도 그레이톤으로 깔끔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다용도실인데 세탁기를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상에 중계기가 있어서 추가 수입이 있구요 대지가 55.4평 연건평이 103.4평입니다 매매는 금매가로 4억 4천만원이구요 1층 상가 2개 2층 사무실 3층 주택 3룸입니다 자가 사용은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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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